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맘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아날 수 있더라고요. 늘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265번째 시간, 뜻을 정한 연생 265번째 시간으로 대적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맙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악한 자를 만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적과 맞서서 싸우는 것을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악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들만 또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또 악한 사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맞서서 싸워야 될까? 아니면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 시민이 갖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고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악한 자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는 복수를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만나면 복수를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또 인사해 보십시다. 악한 자를 만나면 복수는 생각도 마십시오. 시작 악한 자를 만나면 복수는 생각도 마십시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악한 자가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어서 그 인간을 어떻게 복수하지? 그 인간 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망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혹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은 겁니다. 어디서 들었느냐? 출애국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모세의 율법을 들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대로 갚아주던지 아니면 그대로 손해본 것을 찾아내게 하는 부분들로 그 당시 이 부분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복수할 수 있는 걸 그저 정당한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건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 또한 어찌 보면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잔인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어떡해요? 똑같이 그 눈을 찔러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내 입 부러치게 하면 나도 가서 입 부러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고 좀 과격해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힘 있는 자도 있고 힘 없는 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복수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라는 건 내가 받은 상처 그 이상으로 보복해야지 그게 복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딱 한 대 맞았다. 그러면 한 대 딱 친다. 여러분 이게 복수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옆 사람들 뺨을 한 대씩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 뺨 치고 너 뺨 때렸어? 나도 너 한 대 때릴 거야. 여러분 이건 복수가 아니라 장난 같지 않아요? 너 한 대 때려서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여러분 이건 복수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이 복수는 뭐냐면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최소한 몇 대는 때려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복수 시음을 한번 불러일으켜 볼까요? 여러분들 한 대 내가 맞았다. 몇 대 때려야지 마음이 시원해요. 두 대면 괜찮겠습니까? 어때요? 세대? 최소한 두 세대는 때려야 왠지 마음이 시원한 복수감이라고 생각해 보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다 악해요. 다 악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보다도 몇 배의 피해를 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한국에는 참 안타깝게도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한국에서 운전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무서워서 운전. 이게 차선이 바뀌어져서도 어렵지만 너무 운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뉴질랜드는 그래도 상당히 양보 운전을 되게 잘하는 나라입니다. 운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양보 진짜 잘합니다. 한국에는 양보해 주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못 가요. 무조건 뭐부터? 우리는 대가리라고 했는데 머리부터 집어넣어야 운전할 수 있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나의 운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앞질러 가가지고 깽 수고 그리고 요즘은 한국의 차 트렁크에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답니다. 뭐예요? 트렁크 안에 골프채, 야구방망이 이게 운동을 좋아한가 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골프를 다 좋아하고 야구를 다 좋아해서 모든 트렁크 안에 골프채며 야구방망이든 다 가지고 다니나 봐요. 운동을 좋아해서 그래요. 버복 운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거슬리게 상대방이 운전했다고 하면 바로 앞에 사가지고 그냥 트렁크 열고 야구방망이 꺼내고 달려오는 모습들 이게 참 많이 와요. 사실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깜빡이 놓칠 수도 있고 차선 그런 경우는 있지 않아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가는 적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어요? 실수도 있는데 실수하게 되면 버복 운전을 당하더라고요.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는 건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받은 것 그대로만 버복해 주라는 건 근데 이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무튼 힘 없는 자를 더 괴롭힐 수는 있죠. 버복할 수 있죠. 내가 이 하나가 상대방인데 이 하나를 뭐라고 그러나요? 뽑았다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 하나를 다쳤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 하나만 해야 되는데 힘 있으니까 이도 뽑고 눈도 빼고 팔도 부러뜨리고 다리도 부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말씀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 동해보복법이 없다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땡인 거예요. 너 감히 내 눈을 찔러? 눈 하나 찔림당하고 상대방은 두 눈 뽑히고 이 다 뽑히고 다 그래요. 이 율법 그대로.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이 유대사회에서는 이 율법이 잘못했을 때다 보니까 왠지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모습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본인이 이 뽑고 본인이 눈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도 아니고 너 이 뽑았어? 나도 너 이 뽑아. 이런 부분들로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건 철저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 큰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복수를 정당화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냐면 우리 보면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니 악한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예수님은 악한자로 말미암아 당한 그 억울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 가지의 악한자의 모습을 오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친 사람 속옷을 빼앗고자 재판을 건 사람 또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는 사람 돈을 갚지도 않을 거면서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악한자의 모습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른편 뺨을 친 사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뺨 맞으면 어떻게 돼요? 되들어야죠. 뺨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 오른편 뺨을 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삶에 심한 모욕감을 안겨다 주는 악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뺨을 치면 상대방은 어디 뺨을 맞습니까? 이해가 안 가면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얼굴을 봐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른편 뺨을 치게 되면 상대방은 어느 쪽 뺨을 맞습니까? 왼쪽 뺨을 맞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뺨 때려 봤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오른편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때려요? 어떻게 해요? 손등으로 때리게 돼요. 손등으로 때리게 되는데 그 당시 그 당시 이 관습 속에 가장 치욕적인 행위 중에 한 가지가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등으로 마치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듯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그냥 딱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악한 자를 우리가 만났을 때 사실 우리는 뺨을 맞는 그 순간 치고 박고 난리를 쳐야 마땅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래요? 왼편 뺨도 돌려대랍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어? 때렸어? 왼편도 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뺨도 못나는 경우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뺨을 쳤다 어 쳤어? 어 그래 여기도 쳐줘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말씀은 그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지 어 너 내 뺨 쳤어? 그래 여기도 쳐 그러면 싸움 되죠 더 큰 싸움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가 오른편 뺨을 맞았어? 너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무시당해서 삶의 모욕을 당해서 그래도 대들지마 악한 자와 싸우는 건 아니야 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옷을 빼앗고자 재판을 건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4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 당시 생활 속에서 속옷이 중요할까요 겉옷이 중요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재판을 할 때 너 팬티 내놔 너가 입었던 그 팬티 속옷을 얻기 위해서 재판을 건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사실 그 당시에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겉옷은 잠을 잘 때에 이불처럼 덮고 자기 때문에 겉옷도 중요하고 그 속옷 물론 속옷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돈의 액수보다는 자존심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속옷이라는 부분들 자꾸 조명이 꺼지네요 속옷이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재판에 있었을 때 소액 재판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까지라도 빼앗으려는 악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속옷 필요 없지만 속옷까지 얻고 재판을 했다는 건 자존심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것에는 손해봐도 어느 정도는 참겠지만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참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일지인데 예수님은 네 자존심이 상하는 그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둣까지도 내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동일하게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또 어떤 악한 자가 있냐면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 군인들이 현지의 주민들을 아무 때나 강제 동원해서 길을 안내받게 하거나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언도를 받고 형장으로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쥐고 갔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도 그냥 야 너 십자가 쳐 해가지고 그냥 지고 가게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노역을 당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노역을 당한다는 건 기분 나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가주라는 겁니다 원치 않는 강제 노동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냥 남들이 오리 가 하면 십리 가 주라는 겁니다 억지로 2키로 가게 해줬다 그러면 그냥 4키로를 더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내 자율성도 빼앗기고 내 자유도 박탈당하는 그 상황 속에 억지로 노역을 하는데 더 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리 가는 것도 억지로 가고 오리 가는 것도 이게 지금 심이 없어서 당하는 억압인데 아니 심리를 간다라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가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자의 모습 속에 한 가지가 4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모습은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기성이 충분히 있는 자들에 대한 도움 요청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재물을 축내려고 다가오는 사기꾼의 모습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모습들 이건 단순하게 구제하라는 것 단순하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기성을 가지고 나에게 돈 꾸는 사람들 그냥 알고 그냥 사기당하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자일지라도 그들에게 국률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악한 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보복한 것이 정당한 방법이겠지만 성경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도 말고 보복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자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대줘라 속옷까지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사기성을 지닌 채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국률한 마음 가지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땅히 우리는 치고받고 해도 되고 마땅히 우리는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당망이로서 나의 권위를 찾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더 섬겨주고 더 도와주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 원수감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 괴롭힌 사람 있거든요 정말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상처를 준 원수 같은 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우리들 원수 갚는 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보복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 원수를 갚는다 우리가 만약 나에게 해꼬지하는 악한 자에게 보복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해져야지만 보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강하게 그러니까 악한 자의 논리 속에서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행해야 그것이 복수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야만 그게 복수인 거거든요 한 대 치고 한 대 받고 하는 건 그게 무슨 복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하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최소한 열 개 피해를 더 주고 내가 하나의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열 개의 고통을 더 주어야 하지만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속이 시원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죄를 범하는 거더라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의리를 드러낼 수가 없더라고요 죄만 더 가증될 뿐이지 복수한다고 원수를 갚는다고 내 마음이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수하려고 그러면 죄만 짓게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 얘기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은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복수하고 이기는 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데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쫄딱 망하기 원하는 건 우리들 동일하죠 나에게 피해 줬는데 그 사람 망해야죠 내가 받은 피해보다도 더 많이 고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수 갚는 거가 나의 원수가 망하는 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가 흥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뭐 나에게 사기치고 흥항하고 성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원수 갚아야 될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아 그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원수는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는 바꿉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어 내 원수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여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 참된 사람 의로운 사람 되는 것 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해코지한 사람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회력기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삶 살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법은 뭐 악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이 아마 세상법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래서 내가 오히려 상대방이 원수가 나의 선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악한 자에게 성운을 대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오른밤을 친 사람 왼쪽까지 내어주고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 거둑까지 주고 억지로 오래 가라고 하는 사람 심리까지 가게 해주는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내가 모욕당하고 비난당하면 누군가가 나의 뺨을 때리면 당장 병원에 가고 진단서 받고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비록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피해볼 가구도 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감는 것 통쾌하게 여깁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망하게 하는 것 당연히 여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생각해 봤을 때 아니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나야 환경을 주관하는 분은 나야 복의 근원은 나야 그런데 아니 아니 하나님은 없어 나는 저절로 만들어졌어 아니 나는 원숭이가 사람 되었어 아니 이 모든 건 내 노력이야 내 심으로 말면 살아가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모습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닮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그러고 뭐 이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 원수를 하나님은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품으시더라고요 품으시기만 하셨습니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더 사랑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대한다고 그러면 그 악한 놈은 어 이건 뭐지? 퀘스톤 마크를 할 겁니다 어 이렇게 악하게 대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 건 사랑이지? 선행이지? 뭐지? 그래서 우리는 뭔지 궁금하지? 짜잔!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르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너를 쓰라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본인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침뱉음을 당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전후가신 하나님인데 근데 침뱉음을 당하시고 뼘 맞으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며 속옷도 겉옷도 다 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원수들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보고 손해보기하는 그 원수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는 그저 사랑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로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 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악을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라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문서 2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문서 25장 21절 이거예요 다른 거 있을 텐데 자문 없습니까 자문 25장 21절 없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여러분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원수 갚으라 라는 말씀은 없고 원수 갚는 것 하나에게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원수인데 왜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왜 물을 마시게 합니까 원수는 당연히 배고프면 더 배고파라 갈증나 더 갈증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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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원수니까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곧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곧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반응하면 죄빡이 안 져요 뺨 때리면 당연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내 뺨을 친다 그러면 아 이쪽 이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곤투 경기하는 거 참 좋아요 보는 거 격투기하는 거 왠지 막 더 가요 스포츠 중에 나는 사실 싸움을 못해요 싸움을 못하는데 격투기하는 장면 보면서 아 멋있어요 어 저렇게도 때리는구나 어 저렇게도 넘어트리는구나 우와 어 그러면서 막 내가 싸움을 못해서 그런가 봐요 싸움을 못하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막 부럽고 혹시 이런 종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진짜 뉴질랜드에서도 다 양보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한하게 운전하고 나 잘못도 없는데 뭐 속도 지켰다고 뒤에서 빵 거리고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욕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도 그 앞으로 확 가가지고 딱 하고 막 트렁크에서 트렁크에서 딱 뭐라도 꺼주면서 막 멋있게 막 복사하고 싶고 막 이래 근데 그래봤자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까 시티 디교회 제2목사 트렁크에서 야구빵망이 뭐 이러면서 뭐 목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악해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6월 7일날 우리 부부 컨퍼런스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부지간도 부부지간도 원수지간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부지간도 원수지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를 와서 원수 사랑하는 법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가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악해서 보복할 수 있어요 마치 그 당시에 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는 것 정당화 시켜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들었지 근데 아니야 뺨 맞아서 대줘 속옷까지 약간 냄새 나는 속옷까지 재판 걸어서 뺏어갈라 야 속옷이 필요하겠냐 자존심 사실 그 모든 부분들이 이 자존심에 대한 부분들 근데 피해를 주던 자존심을 상하게 하던 뭘 되던 다 용서하시고 품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악한 놈들이 우리들의 선행을 통해서 뭐지 뭐지 얘는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선해 야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얻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원수였었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갚지 않고 대신 십자가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고 평생에 평생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해서 그리스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난 날 여러분들 과거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아프게 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친구 그 친구 그 인간만큼은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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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